다 Vinny의 최고의 판단을 해줬고 이제 힘싸움이 되는 거죠 RS는 부치기만 하면 되죠 하나 로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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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둘 자 준 남았습니다 와상 간의 와상완상 그리고 아프리카플릭스 RS 시르나요? 시르나요? 자 각도 펼쳐주면서 옴짝 깔싹 못하게 만들어주고 있죠 다니고는 잡을 생각이네요 네 이걸 빠르게 정리해야 그 다음에 젠지에게 활로가 열리고 땅을 넓게 쓸 수 있어요 아 수르탄? 안쪽으로 넣지 못했습니다 오 수르탄! 들어간거 아닌가요? 와아아아! 드롭키! 드롭키! 제가 깔끔하게 걷어냈어요 자 한명 기절시키고 있으니까 이제 과감하게 가는건데요 예 파랑이 이거 한명 흘리고 와아! 화로우! 와아아아아아아아아아! 파랑이 이거 한명 흘리고 와아! 화로우! 와아아아아아아아! 와우! 와우! 이러면 랭크스포스 디토레이터 젠지 가만히 있으면서 4번 게이밍이 좀 더 약화되길 기다리겠네 난 좀 빠져나오는 게 쉽지 않겠네 와 이 구박수루차니! 이 구박수루차니! 와 이게! 위포! 어 반복! 와 이게! 야 원바운드로 일단 디토레이터가 좀 더 유의해 보이긴 한데 자 위키드가 한번 만들어주고요 그리고 여기 계속 보고 있죠 와 주니! 수진의 Serge ERAP 네 그렇다면 어 제가 잡아주면 아 이거 2등까지 가나요? 준 준 찬꺼 지금 다 컷거든요? 주니 2등까지 올라갔어요 와 przedsiębior MVP 중간 와인클즈! 어! 그와대 쥬니! 이고하는 쥬니! 1 대 1! 1 대 1! 와아아아! 와, 이대 쥬니! 슈퍼 플레이가 나와대! 10, 1, 1, 1, 1 하나 엠블리피 잡아요? 오른쪽 잡아야 돼. 나이스!